이 대화 영화 세상 오늘은 검정 옷을 입고 오셨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누적 관객 수가 방금 확인해보니까요 217만 명 개봉한지 지금 그렇죠 수, 목, 금이니까 이틀보다 좀 3일째 되는 날이죠 오늘이 영화관 인근 식당에는 식사 중에 영화 스포일러 안되게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메모도 있던데 제가 아는 분은 사석에서 눈빛으로라도 스포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럼 오늘은 내용은 많이는 안 할 거고요 보통은 줄거리를 소개를 드리는데 오늘은 아예 줄거리 자체를 소개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작은 거 하나에도 다들 민감하시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봉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시리즈를 엄청 좋아한다는 마블민국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블민국 그만큼 좋아하시기 때문에 생일이 113만 명으로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미성년도 27만 명이네요 미성년은 평론가 호평, 관람계 호평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게 안타까운데 제 바로 전 시간 DJ도 추천을 하고 저도 미성년은 추천을 했는데 못 본 분들 미성년도 좀 보세요 재밌습니다 오늘 화제작 어벤져스 엔드게임 일단 상영시간이 3시간 네 3시간입니다 근데 체감시간은 뭐 거의 1시간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재미가 있는지 그래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건 3시간 분량도 줄이고 줄이고 줄인 거구나 그만큼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굵직한 사건들이 초속으로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얼마나 속도감 있고 재밌겠습니까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셔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재미가 있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재미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분명히 화려한 액션도 있고 유머도 있고 그런 좀 영화인데 신나는 영화인데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가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실제로 영화관에서 제가 흐느끼는 소리를 꽤 들었어요 마블 영화인데 눈물을 흘려요? 그렇죠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번 엔드게임은 단순히 그냥 미리 알려진 대로 단순히 타노스와의 스토리가 마무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블 시리즈의 첫 번째 시즌 종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이상 마블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그 추억 때문에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것 같아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도 숨겨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찡하게 영화관을 나올 수 있다 재미와 감동이 모두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시간이 지라하지 않다면 마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보고 싶어지네요 3시간 정도면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시간이 아깝고 절대 놓칠 수 없고 완전 몰입했다는 거죠 정재희씨가 마블 민국 절대 공감입니다 하셨고 구고와나 진천에서 영화 동호회 직원들하고 수요일에 어벤져스 개봉작 봤어요 김주희씨도 어제 엔드게임 보면서 울었슈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송정현님 저도 영화 보러 가기 전 스포드룸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예고도 안 보고 가는데 드디어 내일 봅니다 기대돼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안 볼까 관점도 분명히 있겠죠 보라고 추천을 드리지만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완성도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진짜 너무들 기대를 하시던데 완성도에는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내려놓는 게 좋으시고요 하지만 별로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끝부분에 가면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오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평 일색이고요 최은영씨가 어벤져스 시리즈 전체를 보지 않아도 이 영화 봐도 될까요? 친구는 전편을 다 보고 가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도 제가 안 볼까 관점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예전 영화들과의 연기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정말 높은데요 아 그래요? 물론 이렇게 전작들을 전부 깨알같이 복습하지 않아도 스토리를 감상하고 감동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바로 전작이죠 인피니티 워를 안 본 분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안 되겠네 꼭 보고 가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마블 시리즈를 최소 3분의 1 이상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100% 이해하겠다 정말 야심차게 내가 정주행하겠다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자면 단순히 그냥 어벤져스 시리즈를 정주행해야 되는 걸 넘어서 마블 시리즈 전체를 복습하고 가야 100%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전작들과의 연기율이 아주 높고 좀 팬서비스 차원의 영화이기도 해요 아 4007 저도 어제 보고 왔는데 초반은 조금 지루했는데 후반부터 너무 재미있었어요 전작들의 추억이 새록새록 아 초반은 조금 그렇고 후반이 재밌나 보죠 제가 느끼기엔 약간 지루하다기보다는 초반은 조금 우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전작을 못 본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전편인 인피니티 워만큼 꼭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연기가 돼요 그렇구나 음악은요 음악은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음악인데요 마지막에 정말 감동적이기 때문에 음악도 이뤘습니다 해리 제임스의 It's Been a Long Long Time인데 멋지고 아름다운 재즈 음악이에요 자 어벤져스 화제작인데 저는 미성년 강주인데 왜 이건 이렇게 그런 얘기야 음악 듣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